자 수험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자 사회문화 10월 교육청 해설 들어가도록 할텐데요. 모든 문제 해설하는 건 지금 시점에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답률이 높았던 7문항 베스트 7 같이 해설하는 시간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7문항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3번 문항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수능에 나오는 취재죠. 계금론과 계층론 문제인데 거기 지위불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냐 해서 A가 계층론임을 알 수 있죠. B는 계금론이다. 자 A는 계층론 B는 계금론 자 얼른 이거는 다 캐치가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기역 사회계층 간의 관계를 대립관계로 본다 이러면 계금론이죠. 따라서 기역은 틀렸습니다. A가 아니라 B로 바꿔야 되겠고요. 니은 계층론은 다원론이고요. 계금론은 일원론이죠. 니은 동그라미 여기까지는 가뿐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디귿과 리을에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이 계금론과 계층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로 차이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왔잖아. 그런데 제가 이제 개념만이든 문제풀이만이든 항상 강조한 게 이놈들 공통점도 있다라고 했었어요. 공통점. 그 공통점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어요. 자 디귿은 뭐냐면 사회적 희소 가치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사회적 희소 가치가 균등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차등 분배되죠. 차등 분배되어 있고 이러한 차등 분배 현상으로 인해서 바로 불평등이 생겨난 것이다. 불평등한 현상이란 건 결국 사회적 희소 가치의 차등 분배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계층화 현상이란 건 결국 사회적 희소 가치의 차등 분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두 이론의 공통점. 둘의 공통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가에다가 이게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은 이건 아니죠. 가가 아니라 나에 들어갔었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리을. 경제적 요인이 사회계층화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경제적 요인을 이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데 경제적 요인을 중시한다. 계층화 현상,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데 경제적 요인을 중시한다. 계급론은 경제적 요인만 가지고 불평등 계층화 현상을 다 설명합니다. 그런데 계층론은 경제적 요인, 정책 요인, 사회적 요인을 다 고려하죠. 그런데 공통 분배들은 경제적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공통점을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차이점뿐만 아니라 뭐도 공통점도 여러분들 주목을 해 주시면 좋겠다. 자,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많이들 틀렸어요. 이게 오답률 1위네요. 오답률이요? 무려 88.4% 와우, 어마어마한 오답률인데요. 사실은 이 문제에서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건 리을 선택지예요. 리을이 리을 때문에 아이들이 낚인 거거든. 그러니까 정답을 2번이냐 4번이냐 가지고 고민하다가 리을 맞으니까 4번이겠네 해서 여러분들이 갔던 거예요. 그런데 리을이 아니었던 겁니다. 틀렸던 거예요.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뭐 주제 나오고 가설도 나오고 설계 쭉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 보기에서 기역. 양적 연구니까 방법론적 이론론. 기역은 당연히 동그라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과 동그라미 디귿은 모두 표본이다라고 나왔는데 표본은요. 거기 연구 설계에 A국 국민 천명 있었죠? 걔네가 바로 표본이야. 표본의 정의는 연구를 위해서 자료 수집의 실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실제 자료 수집의 대상이 되어야만이 표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가설 1에 나와 있는 왜 국외 거주 경험이 있는 국민이나 그렇지 않은 국민이 있죠? 이거는 실제 여기 있는 국민 모두를 조사한 건 아니니까 일종의 이거는 모집단의 역할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선택지는 틀렸고요. 자, 디귿. 리을은 조작적 정의로 반영한 설문 내용이다. 리을, 6개월 이상 국외 거주 경험 유무는 그러니까 국외 거주 경험이 없는 국민을 어떻게 측정했냐? 아, 6개월 이상 국외 거주 경험 유무로 측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외 거주 경험이 있냐 없냐를 6개월 기준에서 예, 어, 측정을 했으니까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반영한 설문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흐흐흐,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은 리을이었어요. 리을. 흐흐흐, 아이고. 자, 리을에서 일단 여러분들 국외 거주 경험이 있죠? 국외 거주 경험 있음과 없음에서 자, 국외 거주 경험이 있음이 점수가 거기 점수는 다문화 수용 지수인 거죠. 근데 그게 70점에서 50점 사이에 있어. 어떤 사람들은 70점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50점이. 그러니까 이 사이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외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다문화 수용 지수의 점수는 이 사이인 거죠. 그런데 자, 없음. 없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느냐. 없음은 60점에서 40점 사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둘이 겹쳐 안 겹쳐. 겹치게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 이쪽 여기. 여기, 여기 있음 해가지고 써 있잖아. 있음. 그러니까 다문화 교육 예수 경험이 있는 있음. 이쪽 사람들이 졸라 많았어. 70점짜리가 이쪽에 가까운 사람이 많았으면 국외 거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70점에 가까울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쪽의 사람들 이 50점 정도의 다문화 수용 지수 점수를 갖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면 평균적인 전체 점수는 50점에 가까워지겠죠. 근데 여기 없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졸라 많으면 60점에 가깝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외 거주 경험이 있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가까울 수도 있고 없음이 이쪽에 가까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크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게 돼요. 따라서 가설 1번은 검증. 그러니까 가설 1번은 1번은 여기서 수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물론 가설 2번의 경우는 충분히 괜찮아요. 가설 2번은 70에서 60 사이에 있음이. 없음은 50에서 40이야. 그러면 있음이 더 크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국외 거주 경험이 있음 없음은요. 어디가 더 크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리을 선택지에서 가설 1번은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틀렸구나.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업과 티그에서 2번 선택지가 되겠습니다.